이쪽에 얘는 저거 뭐냐 그 뭐냐 저거 저거 그 뭐더라 저걸로 죽으니까 아 생명의 스킬 생명의 호흡 양을 익혔으니까 선봉사에서 총치고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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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지만 아무리 약하더라도 다구를 맞으면 죽는단 말이죠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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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b audio 이렇게 회복을 하면 죽는다 역시 조심해야돼 역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돼 표지박 쓰기 싫은데 어 잠깐만 죽었어 어 젠장 이런 젠장 죽었어 돈 많은데? 어 돈 많은데? 아암음음음음음음음음 빌어먹을 아 비늘이라도 일단 먼저 사놓을걸 젠장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채우고 워낙 많아서 이렇게 짤짤이 한 방씩 맞는 거를 생명의 호흡으로 응 다 끝났나? 요 안에 어어어어어어어 카즈가 가고 카즈가 가고 카즈가 가고 카즈가 가고 오는 카즈가 오이 카즈가 가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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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다 마이도 나인가요? 아 멀쩡한 사람 만나서 지금 굉장히 질뽀하고 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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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オラにもよくわからねぇ。気づいたら、みんなおかしくなっちまってた。オラもずっと頭がぼーっとしていたんだけども。ゲーゲー吐いたら、目が覚めたんだ。 うーん。喉が渇いて、たくさんお酒を飲んだからな。きっとそれではいちまったんだ。カンヌシ様が時々お酒を振る舞ってくださるんだ。 お酒を飲むと、喉が渇いちまう。 お酒を飲むと、喉が渇いちまったんだ。 どうなっている? わからねぇ。 ただ、みんな火を怖がる。 頭がぼーっとしてる時は、オラもそうだった。 あのなかなか消えない火、今思い出しても、ぞっとする。 消えない火? 漁師の犬彦の奴が、松屋煮を燃やして、家に立てこもってたんだ。 あいつの松屋煮は、長く燃えるからな。まったく忌々しい。 犬彦は、村の鼻つまみ物だ。獣の肉など、食いやがる。 だから、カンヌシ様も、あいつにはお酒をあげないのさ。 そういう家の家は、どこだ? 池の向こう側は、どんづまりに、イヌヒコの家がある。 この村の… 分かっただ。 頭がぼーっとした。 あき、りょうあい、イヌ、だって。 そ、池の… カンヌシとは… カンヌシ様は、この村で一番偉いお人だ。 川沿いにさかのぼった先、水源に近いおやしろにいらっしゃるぞ。 カンヌシ様はおっしゃってた。 みんなで、都人になろうぞってな。 お酒をたくさん飲めば、都人になれるってさ。 ん? 都人ってなんだろうな。 この村、オラに気をのきかかつけ。 うん、たとこかくまん。 今の時間か、カミオ。 うん。 そうかい。 いっちまうのかい。 オラは、ここで、かごにこもってるよ。 しんぼうせねば。 あ、よばかっていっくまん。 ちょっと、カンヌシダーブラリやエーや。 それ、わかるといわれない。 パチナーズの本を知りたい。 あ、どんこのブラリやエーザーな。 そして、このブラリやエーザーな。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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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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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이고 이런 아까우니까 타시로 아 그 타시로 아까워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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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생명의 호흡을 돌인장을 또 하고 나면은 음을 주는데 생명의 호흡 배운건 양이고 야호 요건 됐고 여기는 퓨박샷 미부풍선 아잇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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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이쁜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무조건 나온다는걸 알고있으면 쉽다니까 어? 아아 저 위도 뭐 갈수 있겠지만 일단은 타로가 짜증나는 법이거든 이 집은 못 들어가고 저걸 먹기 위해 있는 집이지 으차이 그리고 할멈 할멈 아니다 x3 어이씨 이 할멈들이 제일 무서워 와아 할멈들이 제일 무서워 오우 색종이 황색퍼약 멘에 격렬 에 엠 엠 엠 엠 엠 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마을 몰살은 아직 아니니까 이 귀불도 아직이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총진 먹으러 와야지. 배가 여기 있고 거기 아이템 뭐 하나 있었는데 어 저기 있다. 아이씨. 이 망할 놈들이 이거 이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에도 잉어가 있는데 여기 잠수를 해야지 잉어가 나오든가. 잠수를 해야 잉어가 나오나보네. 아직 잠수 스킬이 없으니까. 아아. 어? 뭐야. 아하. 여기 이렇게 두 마리. 3마리. 3마리? 이렇게 몇 마리 안 보이는 건 페이크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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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뭐냐. 여기가 문제가 이... 타로란 말이죠? 나머지는 그냥 대충 이렇게 때리면 죽는데 타로가 오오오오 저는 문제다 저는 문제다 저는 문제다 공포 올라가면 죽어 공포 올라가면 공포 게이지 올라가면 그냥 죽어요 아 타로다 와 타로다 아이씨 소 던지는 놈 누구야 너냐? 일단 봐주겠어 옆에 타로가 있으니까 할까 아이고 많아 옆에 타로가 있어 또 있네? 너 왜 여깄니? 아 여기까지 올라오는구나 이러분도 굉장한데? 아 얘네들 얼마나 나오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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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젠장알 아이 젠장알 아 먹기 싫었는데 먹어야겠군 아이 젠장 경계를 좀 풀어봐 아 멀리 가기 싫다고 오우 오케이 경계 풀었다 경계 풀었다 좋았어 가자 싸워라 좋았어 이제 둘이 싸워라 좋았어 이제 둘이 싸워라 잘한다 우리 타로 아 헤비 용매치여 어 안타까워 아 드디어 수생마을 몰살 몰 투 더 살 야호 이렇게 몰살을 해주면 좋습니다 크으 유령마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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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무도 없어 좋은걸 펄프 이건 뭐지 근데 빨간 천으로 막아놨어 이렇게 금기를 뜻하는 뭐 같은데 어? 아직도 살아있었네 이제 진짜 끝 진짜 끝 진짜 끝 오케이 짜잔 음 물레방앗간 귀불 발견 1시간 31분 한 30분 정도 더 해야겠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송진으로 송진으로 화통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불자 할아버지 불자 할아버지 아 뭐냐 음 이거 장치우산 장치우산이던가 이건 이미 했잖아 아 장치우산부터 해야되나 아니면은 그 그 부채다 부채다 아 이런 부채가 있어야 되는구나 부채가 그 소총요새에 맡고있는 걔한테 그거지 어 전에 한번 들었던 얘기구요 어 전에 한번 감옥 가보자 불상 건너기로 어 미나게바 가보면 그 이 몸을 던지는 장소 여기에 가보면 여기 앉아있던 어 진잘몬이 사라졌죠 얘가 어디있냐면은 감옥에 가보라 그랬으니까 감옥에 가서 잡혀있어 왜 요전에 응? 음? 아 아 아 여기 어디에 있을텐데 음 아 아 아 여깄다 실술사이근 건장한 남자 한명 필요 없 그랬잖아요 숙달된 사무라이 있잖아 숙달된 사무라이 상처없이 데려올 것 그래서 거기 갔어 미안하다 진잘에몽 내가 그 수라엔딩 보려면 결국 2회차 해야되니까 그때는 아 근데 너 그때도 결국 해피엔딩은 아니잖아 그지? 너 그때도 결국은 해피엔딩은 아니잖아 공포 지우기 2개 공포 지우기 2개 여기는 어 시술사의 일기 먹었고 어 아 얘네들 어그로를 끌면 얘랑 대화하는데 방해돼 그래서 내가 전에 실수해갖고 얘 죽여버렸단 말야 그 사람은 지금 스테롤의 세術장에 이렇게 試시가 진행되어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진잘에몽 미안하다 지랄의 혹 자 그리고 이렇게 가서 얘랑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오느시를 우유 음 미안하다 내 스토리를 보기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이런 곳으로 보내다니 이렇게가 아니고 생일인 것에 전혀 없으나 오느시 언제든 언제든 여길 뭐 어쩌라고 어쩔 수 없어 찌 내가 좋아서 걔를 거기에 보낸게 아냐 응? 내가 그... 내가 좋자고 걔를 거기에 보낸게 아냐 어? 어쩔 수 없었다고 팩쿠라는 놈이 어디있지 안보여 잠수가 있으면 저기에 갈 수 있는데 잠수부터 배워봐야 되나 어 뭐야 니가 만들어 놓고서 아하 이걸 가져오라고 역시 잠수부터 배워야 되는구나 알았어 어차피 지금 거기 또 가는 길이야 내 파괴승을 때려잡고서 그걸 구해다 줄게 오린장은 좀 이따가 일부러 좀 나중에 잡는다 그런데 돈이 애매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엥 으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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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잖아 오늘 마 1,800을 모아서 아 쪽배 건너기를 먼저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네 아 아 아이씨 공포 던지지마 아 무섭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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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좋은 타이밍이군 일단 스킬 습득해서 무너진 배우 돌기? 이것도 배워놓을까? 공중의수 닌자 도구 똑똑쇠 배기 거꾸로 돌리기 줄기의 숨결은 됐고 아.. 어느 걸 배울까? 이거 두 개를 배울까? 아니면 요거를 배울까? 연결배기 아.. 공중의수 닌자 도구 일단 뭐 이거 두 개를 같이 배우자 간파하기에 성공했을 때 최간 데미지가 상승하는 상시효과 이것도 좋지 해외 해외 표주방 내놔 좋았어 이제 종귀는 없애고 물레방압관으로 가서 잠시57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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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